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신승희 작가님의 소설집 오의도에 실린 단편소설 자작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하지만 그 좋은 기억은 잠시뿐이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후 계속되는 불행 속에 살아온 주인공 남성. 흑바람 부는 세월에 맞닥뜨린 후 그 바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데 잔인한 세상보다 더 잔인해져버린 주인공 남자의 자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깡마른 사내가 회전 의자를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켠다. 쇠 긁히는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그가 입고 있는 베이지색 점퍼 소매에 엷은 때가 묻어 있다. 입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하품을 하고 나서 손가락을 모아 한동안 눈두덩을 누르고 있다. 잠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비비고 났을 때 눈꼬리에 언뜻 물기가 비친다. 거뭇한 눈가엔 피로가 자욱이 몰려 있다. 그는 움푹 펜 오른쪽 볼에 주목을 대고 나를 물끄러미 응시한다. 4월이 가까워 오지만 날씨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형사계 사무실은 한계가 느껴질 정도로 썰렁하다. 충성, 봉사, 명예. 검은 글씨가 흰 액자에 담겨 흡사 상장처럼 벽에 걸려 있다. 나를 취조하고 있는 형사를 포함해 3명의 직원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형사가 두꺼운 서류처를 훌훌 넘기고 있다. 뒤통수를 보인 채 옆 의자에 발을 얹어놓은 늑수구레한 형사가 신문을 뒤적거린다. 어이, 최 형사! 아직 멀었나? 별일 없으면 그만 나가자고! 그가 신문을 접어 책상 위로 던지며 젊은 형사에게 말을 건넨다. 박 형사님, 요즘 큰 거 하나 해결하고 나더니 한가하신 모양이에요. 큰 거는 무신? 잡범들 몇 잡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한테 한가한 시간이 어딨나? 옆에 내하고 일을 벌이다가도 사건이 터졌다 하면 꼭 서방놈한테 들킨 남봉꾼처럼 들고 뛰어야 하는 신세인데 청춘옥에 가서 소주나 한 잔 하자고 지난번 일루다 할 말도 있고 말이야 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박 형사와 어울릴 생각이 없는지 젊은 형사는 들은 둥만둥 딴청을 부린다. 김 형사님, 현행범의 증거물까지 고스란히 수거했는데 조소 꾸며서 바로 송치해버리시죠? 그렇다. 어젯밤 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 내 손은 피투성이었고 등산용 칼이 그놈의 등허리에 박혀있었다. 자백이고 증검을 확보고 아예 필요 없었다. 사건 현장에서 내가 만약 칼을 휘두르며 저항을 했더라면 경찰이 쏜 총에 사살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경찰서로 압송된 후 나는 유치장에 처박혔다. 당직 형사는 다 잡은 고기라는 듯 느긋한 눈빛이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다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잠이 쏟아질 뿐이었다. 마룻바닥의 섬뜩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웅얼거리는 말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가족은?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니, 본인 가족! 형사의 말끝이 살짝 들린다.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직계가족, 직계가족! 당신 처자식 말이야! 누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나? 오슬오슬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에 어렴풋이 눈이 떠지고 나는 마룻바닥에 태아처럼 웅크린 채 누워있었다. 얼마 동안 그 자세로 누워있었던 것일까. 머리를 괴고 있던 오른팔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담당 형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지, 현주소 등 쉬운 질문을 기계적으로 물었고 나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꽤 숙달된 솜씨였다. 그는 가끔씩 말을 끊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160cm를 간신히 넘은 키에 50kg밖에 안 되는 왜소한 내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구겨져 앉아 있으니 형사 눈에 잘 띄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화장실에 가려는지 젊은 형사에게 나를 인계하고 휘청휘청 사무실 밖으로 나간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흙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옅은 봄볕이 내리쬐는 고즈넉한 풍경. 밋밋한 산기슬개,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하얀 숲 위로 몇 마리 새들이 낮게 선회하고 있다. 내가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다음에야 그것들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독한 가난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거무스름한 땅도 힘센 누렁이도 모두 우리 것인 줄로만 알았다. 이른 봄 집에 홀로 남겨진 나는 부엌에 차려놓은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아버지가 일하는 들로 나갔다. 우리 집에서 야트막한 산 모퉁이를 돌아 신장로를 따라 어린 걸음으로 한참을 가야 하는 동구박. 흐릿한 하늘 아래 일렬로 늘어선 미루나무가 바람결에 흔들리는 하얀 길을 따라 나는 타박타박 걷고 또 걸었다. 텅 빈 길 위엔 끌리는 듯한 내 발자국 소리만 있었다. 앞뒤 어디에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긴 신장로길. 이리여! 아 이놈소! 이리여! 그러면 덩치 큰 누렁이는 아버지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큰 눈을 꿈쩍이며 힘차게 땅을 밟았다. 딸랑딸랑 쇳방울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그때마다 탐스러운 검은 흙이 양쪽으로 쩍쩍 갈라졌다. 가끔 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쟁기를 잡고 누렁이를 따라가는 아버지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뒤뚱거렸다. 아, 그기는 말이다. 네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심하게 열병을 앓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다리를 절게 되시다 아이가.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인석아! 준다 와 거기 앉았노! 퍼뜩 집에 누가 알아! 밭뚝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나를 향해 이따금씩 소리치는 아버지. 싫다! 내는 집에 안 갈기다! 나는 아버지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밭뚝에 오독하니 앉아있었다. 집에 가봐야 엄마도 누나도 없었다. 엄마와 누나도 어딘가에 가서 해가 기운 다음해야 돌아오곤 했었다. 가난했지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해 늦가을부터 누나와 나에게 흑바람 부는 모진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이를 끝낸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잡고 누렁이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야트막한 산기슬개, 수백 그루의 하얀 나무들이 서로 의지하듯 모여 서 있었다. 아버지! 저게 무슨 나무고! 어린 눈에도 하얀 줄기에 키가 훌쩍 큰 나무들이 너무나 의젓해 보였다. 어디? 아버지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자작나무 아이가! 어떻게 하루 새에 두 명이나 죽일 생각을 했지? 그것은 듣기에 따라선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힘이 없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내 말이 안 들리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진행되던 취조였는데 낮게 깔린 형사의 목소리에 찬기가 서린다.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몸이니까 아예 꼼수부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순순히 부는 게 피차 좋아. 꼼수라니!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에 겹고 이제 이쯤에서 그만 끝내고 싶은데 꼼수라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을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두 명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술집 놈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내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정말이지 눈꽃만치도 없었다.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쨌든 말이야. 그렇다면 개농장의 일꾼은 다른 사람이 죽였나? 당신이 죽였잖아. 생각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두 명 다 죽였잖아. 내 말이 틀려? 맞습니다. 지가 죽였습니다. 그때 김가놈이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김가라면 죽은 개농장 일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주웍거렸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길래? 어? 손바닥으로 가볍게 책상을 치는 형사의 목소리에 짜증이 몰려든다. 그 놈이 그랬죠. 병신 새끼 육값 떨고 자빠졌다고. 라면을 안주삼아 소주 서너 병 까고 나서 냄비며 소주병을 방 한켠에 밀쳐두고 시작된 화투판이었다. 건강원에 딸린 개농장에 붙어먹는 주제에 무슨 돈들이 있겠는가? 그러나 돈의 많고 저금이 문제되지 않았다. 판이 돌고 푼돈이 남아 왔다 갔다 하면서 낄낄대던 웃음 속에 간간히 가시가 돋쳤고 거기에는 나이고 뭐고 없었다. 영감! 꿈을 대지 말고 싸게 싸게 돌려불어! 돈을 잃고 있던 김가는 스무살 가까이 연상인 유 씨에게 말을 함부로 뱉기 시작했다. 그러나 폐를 잡고 있던 유 씨도 그런 것은 아예 개의치 않은 듯 불 꺼진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며 실실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그렇게 다시 몇 차례 폐가 더 돌아갔다. 손을 탁탁 턴 김가의 말은 이제 도를 넘고 있었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일은 안 하고 밤낮 섰다만 했나? 그건 서지도 않는 게 화투빨은 잘도 세우네, 니김이. 이놈아, 니놈 덜어 세워달라고 안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래도 돈푼이나 생겼다 하면 기집애 술에 놀아나는 니놈 것보다는 아직 백배는 쓸만한 것이여, 옘병할놈. 이런 니김이! 말이면 단 줄 알아? 나이 대접해줬더니 늙은 게 베는 게 없나이? 이 자식아, 니놈이 나한테 대접해준 게 뭐 있냐? 천하의 호로자식! 유 씨가 말끝을 흐리자 잡아먹을 듯 노리던 김가가 발끈 일어서며 방구석에 밀쳐둔 애꿎은 냄비를 발길로 걷어찼다. 식은 국물과 팅팅 부른 면발이 보기 흉하게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김가는 그때까지 히물히물 웃고 있던 유 씨의 가슴팍을 오지게 내질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무방비 상태로 있던 유 씨는 마른 집단 쓰러지듯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나뒹굴었다. 나는 황급히 유 씨를 안아 일으켰다.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머리를 벽에 부딪힌 충격 때문인지 유 씨는 나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김가놈은 십여 살이 위인 나에게 거침없이 하대를 한다. 평소에도 나에게 반말찌거리는 보통이고 수틀리면 쌍욕도 예사였다. 하지만 위아래를 가릴 만큼 베어먹은 놈도 아니고 어차피 지난해나 뜨내기 인생들이 다 그렇지 하고 못 들은 척 지내왔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빈속에 들어부은 소주 때문인지 이상하게 호기로워지면서 김가놈의 말이 내 비위를 잇는 대로 긁어놓았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쯤에서 돌아섰어야 했는데.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막 하나? 니 김이 자네 자네 하지마. 니가 내 장모라도 되냐? 어서 굴러먹던 뼉다귀가 누구한테 꼰대 짓이야? 병신새끼가 육값 떨고 자빠졌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어넘길 수가 없었다. 병신새끼가 육값 떨고 자빠졌네. 병신새끼가 육값 떨고 자빠졌네. 그 말은 비가 부술대던 그날 밤 땅바닥에 팽개쳐진 아버지 등 위에 무수히 내리꽂히던 비수였다. 아,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었다. 씨를 말릴 빨갱이 노무시키. 그 말은 어린 시절 쫓기듯 고향을 등진 우리 남매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저주와도 같은 낙인이었다. 오랜 세월 누르고 눌러온 서름이 한순간 터지면서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방바닥을 훑어보았다. 쌀가마를 쌓아놓은 구석에 나뒹굴고 있는 소주병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병을 거꾸로 잡고 벽을 때리자 퍽 소리와 함께 유리조각이 사방으로 튄다. 얼굴에 따가운 통증이 스치고 지나간다. 이놈의 시키. 다시 한번 아가리를 놀려봐라. 무시 어째 따고. 나는 흉축하게 나를 세운 유리병을 김가놈의 얼굴에 겨눈 채 한 발 재겨디드며 시법의 뜻 낮게 으르렁거렸다. 예기치 못한 내 기세에 질렸는지 김가놈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져었다. 뭐, 뭐야? 박씨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때 그의 얼굴에 스치는 공포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얼굴을 너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왜 이러십니까? 제발 살려주이소. 그러나 그 다급한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어지럽게 퍼져나가는 개짖는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다시 한번 아가리 놀려봐. 병신새끼 육값 던다고 말이야. 이 죽일놈.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던 김가놈이 약간의 틈을 발견하고 미다지 쪽으로 뛰었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면서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정말 웬만하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김가를 더 이상 쫓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럴 이유도 없었다. 업신여김과 욕설이 내 인생에서 어제오늘 일이었던가.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다. 저항할 수 없는 잔인함이 나를 유혹하여 충충한 밑바닥으로부터 비집고 올라왔고 그 잔인함을 즐기듯 킬킬대는 또 다른 내가 도망치는 김가를 뒤쫓도록 집요하게 내 등을 떠미는 것이었다. 그래 죽여 죽여버리라고 김가를 쫓아 허둥대던 내가 균형을 잃고 문지방에 걸려 나뒹굴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이 깨지며 오른쪽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하 섬뜩한 통증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찌르는 듯한 통증만큼이나 야릇한 쾌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나는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어둠 속으로 뿌렸다. 손바닥은 피로 범벅이 되고 비릿한 내음이 코를 찔렀다. 헌뜻 벽에 걸려있는 낫이 눈에 들어왔다. 숙소 뒤편 겨운에 뒤엉켜있던 잡초를 쳐내기 위해 바로 그날 아침 나를 갈아 놓은 것이었다. 낫들이 어둠 속에서 새파란 도끼를 내뿜고 있었다. 나는 그 낫을 움켜쥐고 김가놈을 뒤쫓기 시작했다. 손잡이가 상처에 닿자 통증이 저릿저릿 오른쪽 팔을 타고 올라왔다. 김가는 얼마 앞서 구르듯 도망치고 있었다. 허둥대는 양에 비해서 멀리 가진 못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는지도 모르지. 유씨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고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다. 어둠을 뚫고 불길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 싸늘한 대기 속으로 허연 입김이 숨가쁘게 뿜어져 나왔다. 초봄의 야기로 풀립에 물기가 번졌고 신발도 못 신고 달아나던 김가놈은 미끄러운 경사면을 밟고 그대로 나뒹굴었다. 겨우 여기서 꼬꾸라지냐? 죽일 놈을 시키. 더 도껴봐. 김가는 두려움에 찬 시선으로 나를 응시했다. 박, 박, 박씨!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제발 이것 좀 치우시오. 지가 잘못했임더. 한 번만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그러나 아버지를 애워싸고 있던 그들은 아버지의 절규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칠아! 이제 와서 네 놈이 잘못했다 카먼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나? 아이다. 네 놈이 죽으면 된다 카이. 그라먼 구천을 떠도는 원원들도 한을 풀고 제 길을 갈기다. 아입니더. 지는 그놈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더. 그라고 지는 한 명도 죽이지 않았심더. 지는 망만바심더. 맹세합니더. 지는 죽이지 않았심더. 지발 살려주이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아버지의 옆구리를 누군가 찍듯이 내질렀다. 아가리 닥치라 이 빙신새끼야.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나. 붉은 완장 차고 죽창 들고 설치대가 좋았제 그자. 들 엎드려 땅이나 파묵지 팔자에도 없는 빨갱이 짓은 왜 해노. 아버지는 축축한 흙바닥을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살기로 번뜩일 뿐이었다. 그들 중 한 사내가 팔을 높이 치켜드는 것이 보였고 번쩍 횃불에 반사된 날카로운 낱날이 내 눈을 찔렀다. 뒤이어 섬뜩한 비명소리가 초가을의 밤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나는 여러 사람들이 추워대는 기괴한 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두 지켜보았다. 공포가 나를 올감해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그들이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를 남긴 채 몰려간 후 아버지는 추적되는 빗속에 피걸레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잠시 후 엄마와 누나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고 어린 나는 무서움에 짓눌려 비질비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쉬쉬하며 어딘가에 묻혔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때 엄마는 동생을 베고 있었다. 불룩한 엄마 배를 볼 때마다 나는 예쁜 동생이 태어나길 얼마나 바랐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열이었다. 엄마는 무섭도록 많은 피를 쏟았고 치마는 온통 피범벅이었다. 어린 나는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누나는 이를 악문 채 구역질을 참았고 엄마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엄마의 눈가에 번질번질 물기가 번졌다. 엄마는 며칠 동안 버려진 농가에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누나와 나는 서서히 죽어가는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절 한 촌부의 유산과 죽음은 하찮은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죽음은 어디에나 흔하디 흔하게 널려있었다. 태어나지도 못한 내 동생과 함께 엄마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박, 박, 박씨! 살려줘! 김가는 애처롭게 나에게 매달렸다. 사실 죽일 것까진 없었다. 그때 왜 내가 그의 가슴팍을 향해 낯을 내리찍었는지 알 수 없다. 예리하게 별인 낫날이 김가의 몸에 닿자 무엇인가 폭 파묻히는 느낌이었다. 아마 그때까지 그가 입고 있던 두툼한 겨울용 스웨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문득 낫날이 털실에 감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일었다. 낫 끝이 심장을 관통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급소를 피한 상복부 어디쯤을 파고들었겠지. 그 놈이 벌떡 일어나 낫을 빼앗아 내 심장을 향해 내리꽂는 환영이 스쳤다. 다시 낫을 들어올리려 할 때 김가 놈은 두 손으로 낫날을 감아준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때 손바닥을 타고 오르는 느낌. 그것은 스웨터 위를 찍었을 때의 구질구질한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묘한 쾌감이 전율처럼 오른쪽 팔을 훑고 올라왔다. 무엇인가 쓱하고 아주 보드라운 것을 파고드는 느낌. 잘 드는 칼로 메밀목을 베는 느낌이랄까. 나는 다시 낫을 치켜들었다. 이봐! 박씨! 정신 차려! 그거! 이리 주게나! 바로 옆으로 다가온 유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주춤주춤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축 늘어진 김가의 몸에서 쿨럭쿨럭 피가 솟아올랐고 마른 풀 위에 꺼먹게 엉기기 시작했다. 저리가! 확 죽여버리기 전에! 유씨는 내 기세에 눌려 감히 더 다가오지 못하고 비척비척 물러나기 시작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돈 가진 거 다 내놔. 유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기 시작했다. 꼬깃하게 구겨진 만원짜리 서너 장과 반으로 접혀진 두툼한 천원짜리 꾸러미가 내 손바닥 위에 놓여졌다. 김가 놈한테 딴 돈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되는 대로 주머니에 쑤셔넣고 그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낫을 멀리 숲으로 던졌다. 피 묻은 낫은 음흉한 소리를 지르며 까만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바로 이리 왔나? 아닙니다. 그때는 농장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K씨에 살고 있는 술집 주인놈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나 떠올랐죠. 그럼 농장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지? 담당 형사는 모니터를 응시하던 시선을 들어 나를 쳐다본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들어있지 않았다. 권태로움과 피로가 자욱이 엉긴 차디차게 가라앉은 시선이 물끄러미 나를 응시할 뿐이다. 그 무심한 눈빛이 나를 편하게 만든다. 젊은 형사에게 술 한잔하자며 추근대던 늙은 형사는 퇴근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젊은 형사는 회방꾼이 없어져 홀가분한 표정이다. 그는 김 형사와 내가 주고받는 말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무작정 농장을 빠져나왔다. 큰 길까지 내려가면 어디든 외지로 나가는 버스가 있겠지. 김가는 정말 죽었을까. 내가 심장을 겨냥하고 내리찍었을 때 낯 끝에 무언가 뭉클한 것이 닿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아니더라도 낯 끝이 폐에 닿았다면 엄청난 출혈로 그는 즉사했을 것이다. 한동안 몸을 꿈지럭대던 것을 보면 급손은 피한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 해도 쿨럭쿨럭 손가락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출혈 때문에 어차피 살기는 힘들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 놀란 유 씨가 경찰에 신고부터 했을 것이고 불헌간에 형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나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 제천 근방에 누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기는 했지만 피 묻은 손을 들고 누나에게 갈 수는 없다. 누나의 바스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누나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이것이 누나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뛰다시피 얼마를 내려갔을 때 차 한 대가 전조등을 번쩍이며 흉포한 짐승처럼 다가와 카르릉거리며 내 앞에 멈춰섰다. 수원 갑니까? 다세요! 운전수가 졸리운 듯한 눈으로 나를 흘끼 쳐다본다. 어둑한 버스 안에는 십여 명의 승객이 띄엄띄엄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차가 흔들리는 대로 출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방금 사람을 죽이고 차에 올랐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디론가 가고 있을 뿐이다. 언뜻 수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그럴 리야 없겠지만 왠지 큰 도시에는 벌써 경찰의 검거망이 뻗쳐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스쳤다. 일단 오산 근처에서 내려 한적한 시골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하나 둘씩 승객이 내리고 버스 안에 서너 명쯤 남았을 때 기사가 나를 돌아다 보았다. 수원 어디까지 가십니까? 버스를 탈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운전수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지금 저 사람도 내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것이다. 아, 가만 보자. 예, 이 사람 맞습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어젯밤 막차 타고 수원까지 들어가서 북문 근처에서 내렸어요. 그는 사진을 들이대는 경찰에게 나의 인상착의까지 소상히 진술할지도 모른다. 아니, 저 병점에서 내려주세요. 나는 일단 병점에서 내려 어촌 쪽으로 빠질 생각이었다. 밤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걷기로 했다. 경찰은 먼저 송탄을 지나는 시외버스에 탄문에 손을 뻗칠지도 모른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간을 벌고 싶었다. 언제까지 숨어 다닐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로 붙잡히기는 싫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인가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포장도로였지만 낡은 버스는 몹시 덜컹거렸다. 승객이 거의 없어 더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병점에서 내렸다. 한적한 시골 마을은 인적이 끊기고 몇 안 되는 상점마저 불이 꺼져 의신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상호도 없이 여인숙이라고만 쓰여진 아크릴 간판이 거리 저 편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있습니까? 잠시 후 쪽문을 열고 늑숙을 애한 여자가 빡금이 내다본다. 주무시고 가시게 혼자예요? 예 여자는 작은 눈을 굴리며 나를 재빠르게 훑어보고는 입을 열었다. 하룻밤 묵는데 만 오천 원이요.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만 원짜리 두 장을 꺼내어 쪽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따라오슈. 잠시 후 늑숙을 애한 여자가 거스름돈을 건네주고 앞장섰다. 나는 그녀를 따라 삐걱대는 복도를 걸어갔다. 여기요. 여기요. 그녀가 베니어판으로 만든 조악한 문을 열어주며 불을 켰다. 한참을 껌뻑대다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어렵사리 빛을 바란다. 곰팡내와 그 외의 여러 가지 냄새가 고여 삭은 듯한 역한 냄새가 우중충한 불빛과 함께 훅 끼쳐왔다. 밤이 긴데 혼자 지내려면 적적하시겠소. 자만색지 않아 불러드릴까?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싱긋이 웃었다. 내 웃음에서 거절의 뜻을 읽었는지 아니면 내 행색을 보고 빈털털이라 직감했는지 그녀는 두 번 다시 권하지 않고 돌아섰다. 여인숙에는 손님이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았다. 두어개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을 뿐. 문을 닫고 한동안 방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낡은 형광등은 창백한 빛을 방 구석구석 떨구고 있다. 티비는 고사하고 달력 하나 걸려있지 않은 방.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벽은 때에 절어서 암회색을 띄고 있었다. 개농장의 방보다 더 초라한 방. 농장의 방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고린내에 찌든 채 거친 말과 욕지거리가 난무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적막하진 않았다. 김가는 어찌 되었을까. 틀림없이 죽었겠지. 나는 앉은 뱅이 책상 위에 누더기처럼 얹어있는 이부자리를 내려 방바닥에 폈다. 생각보다 방바닥은 따끈했다. 옷을 입은 채 요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천정에 힘겹게 매달려 있는 형광등이 빙글빙글 매물돈다. 나보다 다섯 살 위인 누나와 쫓기듯 떠나온 고향. 열두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든든한 의지였다. 눈을 감자 누나의 손을 꼭 잡은 채 떠돌았던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눈보라치는 겨울 들판. 거짓대 같은 전쟁 고아들의 행렬. 배고픔과 매질밖에 기억나지 않는 고아원. 그 지옥 같은 터널을 타박거리며 빠져나오던 기나긴 이야기.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게 아닌가. 머리끝이 곤두서는 섬뜩한 공포가 엄습하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누나 이 못난 놈을 용서해줘.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고 싶지도 않고. 누나 이쯤에서 끝내고 싶어. 먼저 갈게. 먼 빛으로 나만 누나를 꼭 한 번 보고 싶었는데. 소원은 그것밖에 없었는데. 더러운 미련이 되살아날까 봐. 그만두기로 했어 누나. 그 술집 주인은 왜 죽였어? 퍼뜩 정신을 차려 내다본 창밖은 어느새 뉘엿뉘엿 어둠이 덮이고 있다. 나는 물끄러미 형사를 쳐다보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뭐라고?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겠다는 거야. 뭐야? 묵비권인가? 이 사람 보기보다는 음흉한 구석이 있군 그래? 음흉하다니요. 음흉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형사 양반 다그치지 마시오. 어차피 이것이 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비집고 나온다. 어라? 이 양반이 웃네? 아, 아닙니다. 저 형사님 담배 한 대만 주십시오. 형사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눈빛이 약간 흔들릴 뿐 표정에 변화는 없다. 잠시 후 그는 담배 한 개비를 뽑아 내 입에 물려준다. 성냥을 그어 불까지 붙여준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나는 볼이 페이도록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뱉는다. 독한 연기가 폐를 애무하듯 쓰다듬는다.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 허름한 여인 숙방에 불을 끄고 누웠다. 3월 말이었지만 읍내 거리로 몰려가는 바람소리는 나를 세워 웅웅거렸다. 나는 눈을 부릅뜬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언제나 배고픈 기억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고아원에선 학교를 보내주었다. 그럭저럭 국민학교를 마치고 기술 국민학교 비슷한 곳에 들어갔는데 꼴 같지 않은 기술을 배우면서 매도 숱하게 얻어맞았다. 사실 말이 학교지. 선생이나 학생이나 깡패 속을 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었다. 지긋지긋한 매를 견디다 못해 가장 악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선배놈 하나를 점찍었다가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고는 그 길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상가집 숙회 마냥 떠돌았다. 어디가나 몸뚱이 하나면 좋겠던 막노동판이 내 현 주소였다. 술과 여자 그리고 노가다질에 몸은 서서히 망가져갔다. 그래도 이 악물고 모은 돈으로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벌리기도 했다. 그 막장 인생들에게 들러붙어 기생충처럼 피를 빨던 인간 말종들. 영등포 역전에서 구두닦이를 하면서 늙은 창녀의 팬프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제 빛바랜 그림이 되어 기억 저편에서 풍화되어 갔다. 누나가 어찌어찌 눈이 맞은 논팽이와 살림이라고 차리자 나는 누나 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누나의 짐일 뿐이었다. 내가 누나 곁을 떠나는 것이 누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불쌍한 누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신음하듯 슬프게 출렁이던 교성마저 찾아든 여인숙의 방. 까맣게 고여있는 어둠 속에 서너 명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오르다 사라졌다. 아,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그렇잖아도 장사 안 돼서 환장하겄는디 어디서 이런 염하다 놓친 새끼까지 굴러와서 속을 새겨. 건장한 사내놈 선어시 포장마차를 끌어다 골목 안에다 팽개치고 개 끌듯 나를 술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내가 좋은 말로 다 알아먹게 얘기했어 안했어. 내 가게 앞에서 얼씬대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이 새끼야. 기껏해야 삼십이나 됐을까. 새파란 놈이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낮게 씹어뱉는다. 깡패 속을 갔던 기술공민학교를 뛰쳐나온 후 서울역 근처에서 어슬렁대다가 소매치기 속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다. 경찰 끈앞으로 오해받은 나는 죽음이 눈앞에서 어른거릴 때까지 무섭게 얻어맞았다. 그때의 숨막히는 공포에 비하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어디로 갈 데도 없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나는 그 새파란 시골 깡패를 향해 희죽이 웃었다. 얼씨구! 뭐 이런 거지같은 새끼가 다 있어? 이것은 또라이 아니야? 허! 숫재 엉기네? 네 눈깔엔 내가 우습게 보이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놈은 발끈하며 일어서더니 다짜고짜 꿇어 앉은 내 가슴팍을 구두 뒤축으로 찍듯이 내질렀다. 무방비 상태로 있던 나는 기습적인 일격에 뒤로 나뒹굴리면서 타일바닥의 뒤통수를 그대로 부딪혔다. 가슴의 통증은 느낄 겨를도 없었다. 눈앞이 까맣게 변하면서 울컥 구역질이 몰려왔다. 곧이어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왔다. 본능적으로 뒤통수를 감싸 쥔 손에 끈적한 것이 묻어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양아치들의 얼굴이 여러 겹으로 너울거렸다. 아, 또 시작인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수히 쏟아져 내리던 구둣발. 금방 입속에 그득이 고이는 찝질한 액체. 점점 정신이 혼매해져 갔다. 멍석 같은 것이 내 몸 위로 한꺼풀 들 씌워진 것 같았다. 분명히 강목과 구둣발이 내 몸에 닿고 있는데 통증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마치 내 몸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툭툭 매 떨어지는 소리만 끔찍하게 들려왔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내 몸 위로 둔중한 통증이 스치고 지나갔다. 난무하던 욕설도 점차 희미해졌다. 집요하게 쏟아져 내리던 매도 거치는 느낌이다. 나는 가물가물 내리덮이던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올리며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다. 지금 정신을 잃으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내 몸이 축 늘어지면 당황한 촌놈들이 겉부터 집어먹고 어딘가에 나를 묻어버릴지도 모른다. 무식하게 설치는 폼이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다. 아직 살아있음을 놈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주인놈이 뭐라고 웅얼웅얼 씹어뱉는다. 주인놈이 뭐라고 웅얼웅얼 씹어뱉었다. 놈들이 내 팔을 질질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초겨울 새벽 어딘가로 한없이 실려가면서 나는 끊임없이 신음소리를 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대로 길 위에 내팽개 쳐졌다. 나는 또 그렇게 바람 부는 길 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모르긴 해도 내 전 재산이던 포장마차도 나처럼 부서져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이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앞뒤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던 강목이 머리를 감싼 왼팔을 후려쳤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전신을 훑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간 왼팔은 부러진 채 감각이 없었다. 신경을 다쳤는지 그 후에도 가끔씩 끊어질 듯 팔이 저려왔다. 부서진 뼈는 그럭저럭 붙었지만 신경이 끊어져 버린 왼팔은 덜렁대며 내 몸 한쪽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그럼 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술집도 알고 폭행한 놈들도 뻔히 알고 있다면서. 신고요? 누구한테 신고를 합니까? 누군 누구야? 경찰이지. 무엇을 증거로 내가 그들을 신고할 수 있었겠는가? 그 근처에서 내가 포장마차를 하는 것에 대해 누구 하나 달가워하지 않았다. 내가 궁전 놈들에게 불에 그을린 개처럼 얻어 터지고 포장마차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일 뿐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다. 설령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위해 증언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길 위에서 배운 세상이었다. 내가 세상의 무서움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벽을 보았다. 인간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무심한 얼굴을 이젠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또 그렇게 밀려날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아우성 치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동글납작한 하얀 얼굴에 적당히 살이 올랐다. 짙은 눈썹, 도톰한 귓밥이 앙증맞은 귀. 그래 그만하면 인매도 깔끔한 편이었지. 길게 기른 구렛나룻. 전체적으로는 미남형의 얼굴이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천박스러워 보인다. 그 얼굴이 또렷해질수록 다른 얼굴들은 희미해져갔다. 그 얼굴이 히물히물 웃을 때쯤 동이 터오고 있었다. 때국물이 흐르던 꾀주재한 커튼이 어둠 속에서 희끄물에 떠올랐다. 심한 허기가 엄습했다. 어제저녁 빈속에 소주를 들이부은 것밖에 기억이 없다. 나는 쓰림벨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한동안 더 누워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쥐죽은 듯 조용하던 밖이 차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미다지문을 여닫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세수대야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문을 타고 희미하게 넘어왔다. 그러나 말소리는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언극의 배우처럼 기괴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제 나도 그만 일어나야 한다. 더 이상 꿈을 댈 시간이 없다. 지난 밤의 일이 또 악몽처럼 떠올랐다. 내가 정말 김가놈을 죽인 것인가. 믿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렇다면 개 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은 조만간 경찰의 검거망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웅크리듯 엎드려 있는 음내 거리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숱하게 겪었건만 새벽 냉기에 새삼 몸서리가 쳐진다. 거리는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움직임이 거의 없다. 버스 정류장 앞 구멍가게에서 희미한 불빛이 밖으로 흘러오고 있었다. 운이 좋다면 라면 하나쯤은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섬주섬 호주머니를 뒤졌다. 앞으로 얼마간의 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5만 원쯤 되는 지폐가 꼬깃꼬깃 구겨진 채 손에 잡혔다. 우선 그것만 해도 든든하다. 계십니까? 나는 가게의 허름한 미다지문을 열면서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안으로부터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 안 계십니까? 목소리를 약간 높여보았다. 그제서야 창호지 발은 쪽문이 열리면서 주름투성이에 노인이 얼굴을 내민다. 촌사람들은 그저 멀뚱히 쳐다보는 것이 인사다. 할아버지, 뭐 요기할 게 없을까요? 글쎄요, 이 새벽에. 뭐, 라면이라도 드실려우? 나는 지푸라기 씹듯 컵라면을 먹고 가게를 나섰다. K시로 들어설 무렵 완전히 날이 밝았다. 말이 신해지 폭이 좁은 2차선 도로에 2, 3층짜리 고만고만한 신축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얼핏 서부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나마 도로변을 벗어나면 잡동산이가 되는 대로 쌓여있는 공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근처에 조성된 공단 때문인지 거리는 그런대로 활기를 띄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1년 반 전 그 술집을 보았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엉덩이와 유방이 유난히 강조된 벌거벗은 두 여자가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노란색 아크릴 간판이 아침 햇살 속에 낯설기만 하다. 룸사롱 공전. 그러나 말이 좋아, 사롱이지. 그곳은 술 파는 매움굴에 지나지 않았다. 내 몸 위로 무수히 쏟아져 내리던 독한 매질이 지금도 섬뜩하다. 그놈들은 아예 내 목숨을 끊을 것처럼 날뛰었다. 나는 궁전을 지나쳐 얼마간 더 내려가다가 거리의 끝자락에 있는 재래시장 앞에서 내렸다. 시장 안에 낚시와 등산용 장비를 파는 가게가 하나 있었다. 내가 포장마차를 시작할 때 이것저것 물건을 샀던 집이다. 다행히 주인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칼날의 길이가 15cm 정도 되고 칼등에 파도 모양의 톱니가 섬뜩한 단돌을 골라 손에 쥐어보았다. 손잡이의 고무밴드가 알맞게 감겨져 있어 손아귀 그득 잡혀온다. 유난히 턱수염이 많은 주인은 나에게 칼 자랑하기에 바쁘다. 이거 얼마입니까? 원래 3만원짜린데 2만5천원만 주세요. 근데 칼끝과 날이 좀 무딘 것 같네요. 바다낚시에 쓸 건데 잘 좀 갈아주실 수 있습니까? 어? 출조하시게요? 아직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 뭐 하긴 영등철 바다낚시도 그만의 묘미가 있죠. 이때만 고집하는 꿈들이 덜어있기는 하죠. 대기만 해도 썩썩 나가게 잘 갈아 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의 칼끝을 갈면서 주인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린다. 지금쯤 원도 갯바위 위에 서면 세상만사를 다 잊고 말죠. 차가운 바닷바람과 싸우면 새 놈 하나 건져 올리는 손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큼지막한 감성돔 한 마리 낚아올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소주 곁들여서 떠먹는 회맛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낚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과묵한 척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다. 가게 주인은 첫 개시를 수월하게 해서인지 싱글벙글 칼갈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돈을 치르고 가게를 나섰다. 현재 시간 11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피로가 몰려왔다. 어딘가에 등을 붙이고 죽은 듯이 잠들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돈을 아껴야 한다. 어디 뚝 떨어진 곳에 처박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이 근처에서 잘못 어슬렁거리다간 그 양아치들 눈에라도 띄면 일이 틀어질지도 모른다. 더구나 불심건문에라도 걸리면 새로 산 등산용 칼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놈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주차장 근처에 숨겨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급할 것은 없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술집이 있는 건물을 끼고 돌아가면 차 두 대가 간신히 비껴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이 나온다. 그 골목길을 따라 50미터쯤 들어가면 주차장에 있다. 그놈은 항상 커다란 검정색 지프를 몰고 혼자 돌아다녔는데 그곳에 주차를 하고 밤 9시쯤 가게에 들르곤 했다. 가게에서 1시간쯤 머물렀고 어딘가 외출을 했다가 12시 못 미쳐 다시 돌아오곤 했었다. 그놈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올 때 인적둠은 어두운 골목에서 단번에 해치우는 수밖에 없다. 공터에 칼을 숨겨놓고 시내를 빠져나가 어딘가에 처박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공터에는 쓰다버린 비닐 소파들이 나뒹굴고 폐타이어, 드럼통들이 되는 대로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부서져나간 내 삶과 마주쳤다. 바퀴가 빠진 채 부서진 내 포장마차의 잔해가 고스란히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파란색 비닐을 입힌 낯익은 널빤지를 들어 올려 손바닥으로 찬찬히 쓰다듬었다. 나는 그 위에 안주며 술잔을 놓아주었다. 거짓말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마음이 그지없이 평온했다. 이 새끼 보기보다 독종인데 좋은 말로 할 때 꺼질 것이지. 내 뺨을 쓰다듬 듯 툭툭 때리던 놈. 아마 그때 그 놈은 내 눈에 번질대던 눈물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잡았다. 버려진 비닐 소파 틈바구니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 긴 시간 어디를 헤매고 다녔지? 촌에 뭐 어디랄 때가 있습니까? 소주 한 병 사들고 우선 읍내를 빠져나가서 여기저기 발 닿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봄바람이 꽤 쌀쌀했지만 그래도 양지 쪽은 견딜만 했습니다. 임자 없는 무덤가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못 볼 누님이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누님 얼굴이 떠오르자 미련은 없는데 웬 놈의 눈물이 그리 나던지. 이젠 너무 오래 전이라 희미할 대로 희미해진 부모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복수가 무슨 소용인가? 다 부질없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 글쎄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이건 중요한 거야. 개농장의 일꾼을 죽인 것과는 차원이 달라. 엄연한 계획살인이야. 우발적인 살인과는 죄질이 다르단 말이야. 당신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지도 몰라. 상관없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은 개농장을 뛰쳐나올 때 이미 던져버렸으니까요. 아니죠. 내 생애의 미련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씨를 말릴 빨갱이 노무시키가 되어버린 이후의 말이죠.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서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어제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세우고 새벽에 컵라면 하나 먹은 것이 다였으니 허기에 지칠 만도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오슬오슬한 한기에 어렴풋이 눈이 떠지고 나는 누운 채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렁이를 앞세우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하얀 신장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정막한 길 위에 해가 뉴역거리고 쇠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고즈넉이 들려오고 있었다. 시내를 향해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내 뒤를 따라 어둠이 동행하듯 쫓아왔다. 일찌감치 장사를 시작한 포장마차에 들러 나만의 만찬을 열었다. 초대 손님 하나 없는 외로운 만찬. 나는 우선 소주를 한 잔 들이켰다. 빈 속에 부어진 차가운 소주가 사르르 목젖을 타고 흘러내렸다. 진저리 쳐지는 이 쓴맛도 이것이 마지막 일이라. 나는 탐닉하듯 거푸 서너 잔을 들이키고 걸신들린 것처럼 국수를 입속으로 우겨 넣었다. 배불리 먹어야 한다. 칸델라 불빛이 가볍게 출렁거렸다. 천천히 드시오. 몹시 시장했던 모양이오. 내 또래로 보이는 주인 사내가 뜨거운 국물을 부어주며 은근히 말을 붙인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저 그렇죠. 이 짓에서 부자 되겠습니까? 식구들 입에 불칠하는 것만도 황송하죠. 그래도 제가 장사를 하던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면 술꾼들로 꽤 떠들썩했었는데. 재작년이면 옛날이죠. 요즘은 그나마 경기가 나빠서 하루에 5만원 매상 올리기도 빠듯해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놈이 올 때가 되었다. 나는 주인 사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주었다. 이제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다. 주인의 인사를 뒤로 하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술 기운 탓인지 뺨에 닿는 야기가 오히려 선선한 게 좋았다. 두 서너 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 뿐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주차장 입구에 가로등이 하나 서 있기는 한데 유리 속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 신용만 할 뿐이다. 낮에 감춰두었던 칼을 꺼내 소나기 그득 쥐어본다. 뿌듯하다. 이제 여기에서 그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혹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놈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림자처럼 등 뒤로 다가가 방심한 채 열려있는 놈의 등허리를 얕게 찌르고 재빨리 칼을 뽑아 그놈이 나를 향해 돌아설 때 지체 없이 심장 깊숙이 칼을 꽂으리라. 어젯밤 수없이 그려본 그림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다. 놈은 피범벅이 된 채 버르적거리겠지. 아까부터 주차장 관리인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사무실에 앉아 졸고 있다. 새로 두 대가 더 들어왔고 한 대가 나갔다. 모두 승용차였다. 9시 20분. 놈이 올 때가 됐는데 싸늘한 밤기운이 점퍼를 뚫고 스며든다.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칼을 다시 한번 지그시 쥐어본다. 그때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차 한 대가 다가온다. 돌을 밟았는지 전조등 불빛이 상하로 심하게 요동친다. 드디어 차가 시야에 들어온다. 아직 그놈의 차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바퀴에 모래 갈리는 소리를 내며 차가 천천히 우회전한다. 검은색 지프가 불빛을 받아 번쩍인다. 그놈의 차가 틀림없다. 나는 재빨리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다. 사장님, 오늘은 좀 늦으셨습니다. 꾸벅댕에 졸고 있던 늑수구레한 주차장 관리인이 철문을 열고 나오며 큰 소리로 너스레를 떤다. 총구석에 웬놈의 차들이 그렇게 많아. 도로가 꽉 막혔더라니까. 관리인이 뭐라고 더 말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그놈은 차갑게 외면한 채 주차장을 나선다. 황천길이 뭐 그리 급하더냐. 천천히 오지 않고. 관리인이 머쓱해져 컨테이너 속으로 사라졌다. 주차장을 나선 그놈이 골목으로 접어들지 않고 공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 놈이 뭐 하러 이리로 오나.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더 낮게 몸을 숙였다. 저만 치서 발자국 소리가 멈추더니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후두둑 오줌바를 쏟아놓는다. 잠시 후 다시 부스럭대더니 발짝 떼어놓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 바로 지금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살폈다. 열 보 정도 앞에서 그놈이 방심한 채 천천히 걸음을 떼어놓고 있었다. 재빠르게 뛰어나가 놈의 뒤에 바짝 붙어서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다닥 뛰쳐나가 그놈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섰다. 틈을 주지 않고 오른쪽 팔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힘껏 앞으로 찍듯이 뻗었다. 그러나 싸움으로 단련된 몸이라 그런지 본능적으로 몸을 뒤티는 바람에 칼은 정통으로 등허리를 찌르지 못하고 슬쩍 빗나가면서 칼끝이 옆구리를 깊이 파고들었다. 가죽 자켓 때문인지 칼날이 슬쩍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워낙 예리하게 갈아놓은 칼날이라 놈의 살찐 옆구리를 뭉텅 베어놓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옆구리를 움켜주면서 서너 발짝 내딛다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너, 너 누구야? 어떤 새끼야? 그 소리는 단발마의 비명처럼 밤공기를 흔들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을는지도 모른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은 섬뜩함.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정말 더럽지. 똥끝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듯한 조바심.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는 모양이다. 어둠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놈의 포동포동하고 하얀 손가락 사이로 벌써 검붉은 피가 흥건히 배어 나온다. 빗나가긴 했지만 옆구리의 자상은 의외로 깊은 것 같았다. 몸에 착 달라붙은 가죽 재킷 아래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린다. 칼끝이 살을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먼저 숨부터 막힌다. 동시에 온몸의 힘이 쫙 빠져나간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성증에 짓눌려 혀가 굳는다. 어지간한 담력이 아니라면 소리조차 지를 수 없다. 죽음이 덮치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에 먼저 먹히고 마는 것이다. 나를 기억하겠지. 불과 1년 반 전이니까.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나는 불빛 아래로 천천히 나섰다. 너... 너... 포장마차... 알아보니 다행이군. 그는 죽음을 직감한 것 같았다. 체념한 듯한 표정이 언뜻 스친다. 입귀가 묘하게 일그러진다. 고통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는 것인가? 그가 몸을 돌려 두어 걸음 떼어놓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나는 틈을 주지 않고 놈의 뒤에 바짝 붙어섰다. 이번엔 정확하게 척추를 가늠하고 등어리 한가운데 칼을 꽂아 넣었다. 가죽 재킷 위로 예리한 칼날이 슥하며 들어가는 느낌. 너무 깊이 박혔기 때문에 칼날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칼자루를 놓아 버렸다. 내 손에 진득진득한 피가 엉겼다. 놈이 쿨럭쿨럭 기침을 쏟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정적이 감돌았다. 그 놈은 몇 번을 버르젖거리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을까?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경광등을 번쩍이는 경찰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공포에 떨던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른다. 차에서 뛰어내린 경찰관 두 명이 나에게 총을 겨눈 채 날카롭게 외쳤다. 싸늘한 초봄의 밤이 깊었다. 네, 지금까지 신승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자작나무를 감상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새해 영상을 올렸어요. 새로운 영상 기다리셨을 텐데 자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저는 아크나 채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채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과 준비는 4월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땐 새로운 채널도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